그 말 다들 보셨죠? 창가님들. 어이가 없네. 어이가. 아니 보문지를 테스트한다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했는데 깨끗하게 떨어졌어요. 말이 됩니까. 수술 안 남았네요.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한 게 아니죠. 그거는. 잠깐만. 자신을 할게요. 왜 이러십니까. 됐어요. 잠시만요. 다른 분 또 창가님께 진행하겠습니다. 수술하면 눕혔어요. 눕혀. 빼보시겠습니까? 이거 떼면은 저 글자 영어 아카펫이 나오실까요? 위에서 밑으로 떼요. 아무 맨은 밑으로 떼요. 아무 맨은 밑으로 떼요. 기능 같은 거 그런 거라서 이거는. 봐요. 예. 정말. 여기다 봅시다. 표시 안 나네. 이거 봐. 이런 거. 잠깐. 내가 가서 이 신청하고 올게요. 이거 영어 아카펫. 우와. 우와.